안녕하세요 뽀리입니다 오늘의 과학지럼은 풍력 비행기입니다 먼저 준비해볼은 우드락 세트, 건전지 끼우개, 모터, 건전지, 프로펠러, 양산 테이프, 바퀴, 바퀴초 그리고 여러분은 가위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거 실험을 해볼까요? 먼저 건전지 끼우개에 모터를 연결해줍니다 이때 이 선색이 서로 다른 색으로 가게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모터에 프로펠러를 껴줍니다 오드락, 오드락, 비행기 몸통 오드락을 떼줍니다 바다 오드락을 떼줍니다 바다 오드락을 떼줍니다 바다 오드락을 떼줍니다 바다 오드락을chau 덜 accuse 밖이의 스패 하루를 넣어줍니다 비행기 앞날개, 앞날개에 Laughter 앞쪽 퀸에 잘 맞춰서 끼워줍니다. 이 차이도 있네요. 꼬리나잎에 오드락도 빼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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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나잎에 오드락을 잡 becoming SPEAKER isième. 감자정품을 가지러ляется. 쪼끄맛게 잘라서 모퍼에다가 붙이고 그래서 꼬리날개 질색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살짝 올려서 이거를 잘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전선을 살짝 당겨주시고 양면테이프로 앞쪽에다가 붙여줍니다 손을 잘 접어서 안쪽에다 붙여주세요 완성! 원전지를 한번 끼워볼게요 완성! 원전지를 한번 끼워볼게요 완성! 오, 간다! 살짝 앞에다가 오, 바람이 붙여주세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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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죠? 오늘 실험가 됐나요? 재밌죠?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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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! 감사합니다.